당 대표를 지내고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밀어내면은 나가야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약속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괴복귀하면서 정중히 사과하고 아니 김대중 대통령하고 견주려고 생각해서요. 이런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보세요. IMF 위기 극복했죠. 남북 평화를 위해서 회담했죠.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나라를 위해서 약속을 바꾸는 겁니까? 자기 개인을 위한 거고 당을 위한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지도부에서는 나라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뭐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싸움밖에 없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다당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또 돌아가서 지금부터 더 극렬한 대결 정치를 향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라가 터지는 겁니다. 우라통이 터지세요. 들 Talent 적이 있고 방법으로 한번 보 Garden 답이 이루어 뻔line 总을 백 skiernzin 알 플러스 plotted